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처음 뵙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아 눈치껏 잘하겠습니다 아 뭐 저희는 눈치껏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마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게임하면서 게임할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즐겁게 하기 때문에 아 그러면 즐겁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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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로 즐거움 주입은 좀 그렇고 제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즐거운 거는 오케이 질스님 잠시만요 일부만 해주세요 잠시만요 아 이게 제가 좀 네 잠시만요 저는 질스님도 처음 뵙는데 질스님 처음에 한국인 아닌 줄 알았어요 아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어 처음에 질스님 계신다고 해서 지금 머릿속에 지금 영어 단어 한 20개 떠올리고 왔는데 다행이네요 아 여기 또 프랑스도 있네 맞아요 저 좀 그래도 좀 알아 먹긴 합니다 좀 마카롱 어 좀 어느 정도 소통 가능하기 때문에 아 바게트 이런 거 네 네 네 파리 바게트 아 네 파리 바게트 네 왜요 아 여러분 이쪽이에요? 아 예 아니 근데 저거는 오른쪽으로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돼 무조건 뛰고 본다라 이게 가시죠 가시죠 그 레츠고는 프랑스 말로 뭐.. 뭔가요? 톱니바 톱니바퀴요? 오른쪽 위 톱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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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수가 영어로 뭐예요? 저도 몰라요 아니 나크밤 파이어홀 탈 탈 tare 스 es erst 이 가문이 재미있지 익숙한 그걸 또 보겠군 이 장면 이거 진짜 3일동안 꿈에 나왔어, 진짜 엑시드나 수성화 잘 때마다 나왔어 아 2번, 4번, 5번, 이거 계속 자면서 있어서 진짜 여기도 알잘따구로 하면 될까요? 제가 연상 끝을 좋습니다 아 예예예 좋은데요 굿! 이즈! 에키드나 시작! 이관문이 재밌지. 익숙한 그걸 또 보겠군. 이 장면. 이거 진짜 3일 동안 꿈에 나왔어, 진짜. 에키드나 초상화 잘 때마다 나왔어, 진짜. 아, 2번, 4번, 5번 이거 계속 자면서 했으면 진짜. 여기도 알잘딱으로 하면 될까요? 제가 다 그거 냅니다. 아, 예, 예, 예. 아, 좋네요. 아니, 그 식물에 잡히는 것도 곰 개님이야. 곰이 거 같으면 내가 이렇게 길만 해, 길만 해. 길만 해, 길만 해. 개웃기네. 아, 근데 곡상군 귀농의 칼 날이 누구예요? 접니다, 이다예요. 팔찌 지린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너무 부러워요. 감사합니다, 예. 진짜 너무 부럽다. 근데 뭐가 이렇게 설명이 많아, 이게 논문인데 이거? 팔찌 이거 읽어야 해. 진짜 귀엽다. 박물 갖고 싶어. 저런 게 나오는구나. 아, 운이 좋았어요, 저희. 어, 저, 돌도 16돌이네? 아, 예, 예, 예. 운이 좋았습니다. 우리 죽어라 놨습니다, 안 해. 실력이 좋은 거 같은데.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저희 그겁니다, 야리끼리 파티입니다. 야리끼리는 뭐니? 나도 처음 봤는데, 야리끼리. 이게 그 뭐지? 약간 빨리 끝나는 대로 보내주는 걸 야리끼리라고 하셨거든요. 나보다 형이야, 내가 봤을, 저 사람. 제가 노가다 막 유튜브 막 이런 거 찾아봐가지고. 나중에 혹시라도 방송 나가면은. 와, 얘 피가 안 깎이는 수준인데? 이거 무력 아꼈다가 뭘까요? 어제 코울인데? 아, 예. 무력 조절이 좀 힘든 생각이네요. 그냥 숨도 안 쉬고 때려버리네. 3, 7, 3, 7. 아, 이제 반격 타이머 왔거든요. 얼마나 너프 되는지 안 풀까요? 아, 엄청 너프 됐어요. 그냥 때려도 될 줄 알았어요. 자, 실험을 해볼까? 하나, 둘, 셋. 왜 안 써? 슛! 아, 이러면 딤섬이다, 딤섬. 아, 딤섬 주신. 딤섬, 딤섬. 도망쳐. 11시 알지. 11시 알지. 어, 6, 6, 6. 5번, 5번. 아,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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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9 횡단, 3, 9 횡단, 4, 9 횡단. 최대한 많이 치울 수 있어. 너의 욕망을 향해 할 것으로 향해 주세요. 이거 하려고 이거 한다. 야, 씨. 맛있다. 이게 좀 쾌감 좀 있지 않나요? 이게 있어. 반경 온다, 반경, 반경. 반경이면 완경도 안 들어온구나. 뭐라고? 네. 아, 가자. 밀카 해줘. 가자, 가자. 차장님. 가올이 카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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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치인.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아, 안 됐어요. 나이스. 좋아요. 3번. 2번. 김성, 김성. 김성. 아, 저거. 저거. 같이. 풀었어요. 어, 안 됐다. 곰량인님 죄송해요. 안주 던졌어요. 타임. 5시. 5시. 왜 이렇게 노크리가 심하지, 오늘? 그걸 이제 시너지를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잡기. 잡기 조심하세요, 잡기. 카운터. 카운터야, 카운터. 카운터. 됐어, 됐어.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와, 2번 이상은 차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단어로 많지 않으면 먹으러 가자. 아, 이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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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5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오케이. 10시 5분, 오케이. 어, 근데 카멘은 약간 중간에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어, 어디, 어디서요? 카멘이 사실 거의 트라이만 두 번 해본 거라서. 아, 누워계세요? 네, 좀 염치풍부하고. 아, 괜찮아요. 그러면 숙제 몇 캐릭씩 빼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뭐, 뭐 나올 때는 6개 다 빼고. 스펙업 됐다 그러면 2, 3개? 저도 한 6개? 근데 매번 그렇게는 못하죠? 응, 응, 맞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고요. 직장 집중해야 돼. 카멘이 좀 부담스러운 던전이긴 해. 이게 딱 걸려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에키드나를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걸 뚫어야 되니까. 카멘이 좀 더 무겁죠, 던전이? 아니, 카멘 트라이할 땐 대체 어떻게 했는지 생각도 안 보니. 거의 울면서 했죠. 난, 난 두부싸움 두 번 했는데. 아유, 아유. 그거, 그런 얘기? 아, 지나가는 일이니까요. 내가, 내가, 내가. 아, 이게 뭐 나쁜 일인가. 싸움이 끝나고 바닥이 단단해서 뜨면 되는 거지. 나도 짝이 있으시군요. 아, 하하하하. 아유, 좋은 분들 많아요. 리카님은 만나려고 하면 만나실 수 있, 있잖아요. 기사님의 결혼식에서 낭독했던 편지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아유, 평생 게임만 하며 살 줄 알았습니다. 아유, 기억하시네요, 그걸. 아, 웬만하면 기억합니다. 근데, 저도 피차 마찬가지라. 근데 뭐, 예. 아, 이다님 옛날에 그 카양계는 날개로 유명하지 않네. 아유, 아유. 뉴스에도 나왔잖아, 그거. 카양계 날개 저거. 네, 나도 그, 예, 뉴스를 보고 맞춰서. MBC 뉴스에 나왔어요, 그날개. 아니, 제가 뉴스 보는데, 어떤 PC방 관련된 이야기였거든요. 거기 보니까, 무슨 로아 방송을 들고 있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계속 보니까 이다님의 영상이. PC방에서 이다님 유튜브를 보고 있었나 보다. 1년하고 한 달 걸렸습니다. 매주 계속 여러개를 돌려. 아이, 그럼요. 그렇게 매번 간 건 아니긴 해요. 근데 아마 거의 그럴 거예요, 아마. 아, 포기해야겠다. 아니, 아니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를 안 해야 먹습니다, 나올 때까지. 그렇지, 그렇지. 어, 1년식으로. 그 더보기 값만 120만 골이었대. 와아. 하하. 뭐, 혹시 칠돌도 잘 깎고 그런 거 아니죠? 아, 그 얘기는 제가 일부러 안 꺼내고 있었는데. 저는 2년 내내 깎고 있습니다. 아이고. 진짜 인디언이네. 진짜 2년 내내 깎고 있는데 안 나와요. 열심히 깎으시면 나옵니다. 잡혔어요. 오래 져도. 오, 야, 죽나, 설마? 어? 아유, 죄송합니다. 내 옆에 사람이 죽었어. 나 여기서 봤어. 정말 돌아가셨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안 미안합니다. 감정 걸려가지고 날아가 버렸네요. 서둘러 이곳을 벗어나야 하네. 버리지 마, 버리지 마, 버리지 마. 어, 방금 화가뿌지 같았어요. 저럴 리가요? 하하하하하하 약간 조곤조곤 할 말 다 하시네요? 약간 묵직하다는 거잖아? 멘트 한 번 한 번. 멘트가 길로틴이네. 좋은 말입니다. 아, 아유. 그럼요. 아, 할아버지 좋지. 듣고 싶다. 할아버지라고 한 번만 해주실래요? 너무, 너무 페인 되셨거든? 너무 페인이잖아. 모여 모여. 아, 죄송합니다. 오케이, 굿. 자, 딱 말씀드릴게요. 저 카멘 상관문 태생적으로 격돌 불가능입니다. 예, 제가 인격하겠습니다. 여러분, 뒤나세요, 여러분. 하하하하 나가셔야 돼요. 나가야 돼요. 아, 너무 두려워. 아, 까비. 아이고, 나도 죽었네. 어, 이건 다시 가야지. 미련님이 잘하네. 감이 있어, 젊어서 그런가? 역시 얘기 빠른데, 바로. 2분 받겠어요. 잘 버리면 여기는... 아! 아, 죽었다. 아, 죽었어야 되는데. 잠깐 커피 한 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저상가심 카운트. 생각해보니까, 노말만 트라이 해봤는데, 하드 트라이를... 아, 놀랍게도 거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근데, 맞았을 때 그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어, 이제 그쵸, 그거는. 여기는 맞으면 죽지, 그냥. 안 해왔어? 진짜, 이런 느낌. 어, 맞아. 공부 안 했어? 나가. 어, 원래 죽으면 되게 막 죄송하고 이런데, 전혀 안 됐어. 하하하하 다행이다 싶고. 약간 스스로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하하하하 원래 미마하면 먼저 디스하는 거였어요. 하하하하하하 에키드나 되게 잘하셨는데. 아, 그러니까, 아니, 잘하는데요? 에키드나는 또 저기, 담당하시는 그 파트도 있기 때문에, 또. 가자. 이거 암수 던지고 들어갈게요. 예, 감사합니다. 암수도 던지고 간다. 이야. 이야. 이야, 역시. 헷겼어요. 역시. 그냥, 헷겼어. 맞게 물고 갈 사람 물어보면 아무도 손 안 들다가, 꼭 들어갔다. 우르르 들어가, 우르르.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오, 야, 야, 킬 막상했어.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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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죽는다, 이거. 어, 어, 어. 오, 샀다. 예, 기운들 내시고요. 산다, 죽는다. 이게, 이게 살아? 살았다. 이거 뭐해, 뭐예요? 오, 타이거. 오, 타이거. 나이스. 오, 무서웠어. 또 이렇게 알잘딱으로 숫자 하나 뺐네. 리뷰 5점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아, 리뷰 5점 드리겠습니다. 진짜, 지사님들 다 너무 시골하시고, 환경 쳐주시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만골 달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찼다. 이다님도 연락드릴게요. 네댕. 예. 예. 리카님 근데, 캐릭터 좀 많으시면은, 금방 늘, 늘, 늘시겠는데? 웨키드나 하는 거 보니까, 각은 다 잡아, 딜각은 다 잡는데, 뭔가 뻔은 플레이라서, 그냥 캐릭만 좀 열어 계시면은, 금방 잘 하실, 잘 하시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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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